하나님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편과 사정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시고 여러분을 무궁무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자면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오늘 세 가지를 말하는데 권한의 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독대해야 하는 은혜를 체험한 자리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혔어요 시대들에 갇혔다는 것은 오늘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에 딱 갇혀서 묶여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에레미야는 감옥 고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고난의 장소에서 들었다는 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란 그 장소였지만 에레미야는 기도하니까 그 장소가 빛나는 재단이 되었고 거룩한 성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아픔 현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그런 장소를 주실까 그럴 때에 인간의 한계 상황을 딱 깨닫고 딱 벽에 부딪혀야 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하고 이제 귀를 기울여 뭘요? 귀를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할까 하고 심리에 가난하게 된가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풍요하고 향락과 쾌락에 도취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빡아져버려요 마음이 다쳐버려요 영쟁보다 세상이 좋아요 향락, 쾌락 즐거워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 없이 얼마나 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것 갖고 안 된다 깨닫게 해서 고난의 현장에 내 던져버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심리에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찾습니다 사모합니다 귀가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리미아가 갇혀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고난의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난 음성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를 만났습니까? 부모의 따뜻한 품속입니까? 아니요 도망자 신세에서 루스 들판에서 황량한 들판에서 베개, 돌베개 베고 잠자는 그런 차량한 신세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수처를 이렇게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둘 짐승의 소리가 납니다 그 예롭고 쓸쓸한 밤 그가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급의 왕자였을 때 음성되는 게 아니에요 황야 생활, 4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언제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에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무시무시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뚜껑이 열려서 요한은 개시욕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롭고 평안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될까? 육신의 소욕에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과 육은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 있었을 때에 때로는 영적으로 달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느 데인가요? 그래서 고난의 현장, 감옥이고 광야고 환란이고 풍파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데 그렇게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 환경을 요동하고 환경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우리를 그렇게도 만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대부분 모든 말씀을 언제 적었습니까? 다시 사우랑에 죽게 된 위기상황이었을 때에 여호와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목자시오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건들이 성경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내가 던진다더라도 절대로 고독의 고통, 아픔이 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리미야가 언제 감옥에 가졌을까?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다가 고난의 현장에 감옥이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의를 열심히 충성했는데 때로는 문제가 더 얽히고 설끼고 고통 가운데서 오해하게 되고 힘든 문제들이 계속 산더맺처럼 올 수가 있어요 사업의 부도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갇혀있어서 도저히 대화가 안됩니다 자녀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불가한 상황일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예리미야의 감옥이 가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길이 뭘까? 요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을 유행해서 건지시는 도다 오늘 이 말씀 받을 때에 여러분 환경에서 이 말씀 붙잡은 이 말씀의 능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받고 싶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이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은 게 믿음이고 믿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밧줄이면 나는 믿음으로써 꼭 붙잡는 거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 곧 이 밧줄을 붙잡는 거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2절에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여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한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니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묶여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란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여호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뭘 어떻게 말이에요 불을 짓고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무리 신령한 자라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에요 답답할 때 있습니다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임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지지라 응답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분을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한가 예루살렘에서 찬송받게 하기까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쉬지 못하게 하래요 우리는 좀 쉬게 가만히 놔둬 건들지 마 성가시게 하려나 잠 좀 북찰란게 아이고 머리 아파 근데요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럼 우리가 천국 갖고 하나님 흔들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은 성가시게 하라는 게 아니 바로 내가 이럴 테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여러분 보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 하나님이 일어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래 한번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어찌 못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 여기 이 세 단계가 나오는데 강하게 처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 번째 구호거나 좀 찾아보세요 그 자리지 말고 사업한 사람은 현장에 뛰어보세요 있는가 찾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 열릴 때까지 두드리셔요 강하게 계속 열릴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100% 왜요? 열릴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반드시 응답이 온다 큰 문제는 더 많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현찰 같아요 여러분 현찰 액수만큼 큰 걸 살 수가 있듯이 내 기도 양이 필요한 큰 문제는 그만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을 짓고 기도하라 불을 짓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인데 아 목소리를 강하게 높여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요 옆에 사람 좀 생각할 때 혼자 해야지 그냥 막 괴성을 짓어버리면 방해됩니다 목소리 높이란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 그 말이에요 온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구하면 내가 만나 주니라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사건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후할 때 만난다는 것은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독대 가능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독대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뭐가 있는데 1대1로 만나 독대한다는 거예요 만나 준다는 거 여러분 만나 준다는 건 놀랍잖아요 아니 내 원하는 소원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 같은 거 들어 귀를 만져가 듣지 않겠냐 눈 만져 보지 않겠냐 우리가 보고 들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가 있는데 죄인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 아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 아니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있는데 지옥 갈 사람을 구원시키고 아니 만나 주신대요 기도할 때 만나면 되잖아요 모든 게 만나야 되잖아요 언제 만나요? 불이 그 기도하고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 나는 기도인데 하나님 날 안 만나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회개하라고 성령의 역사는 죄를 깨닫게 만들고 고백하고 거룩한 빛감을 해서 말씀 앞에서 나를 찔리고 그래서 깨뜨려지고 자르고 수술하고 버리고 헝감을 해서 회개 거룩 앞에서 눈물 콧물로 울고 기도하고 여러분이요 성령에서 우는 것처럼 영혼의 카타로스에서 전부 쓰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혈 찬성 부르고 성령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부만에 안아보세요 그 보혈의 능력에서 주님 부만에 안겨서 포근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시야가 있고 하늘의 빛이 내 영혼 속에 비춰서 정말 내 가슴이 산뜻하고 정말로 내 마음이 후련하고 솜턱처럼 마음이 가볍고 부드럽고 기쁘고 행복한 애가 있으길 예수님 부만에 추구합니다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변화됩니다 예수님 심장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크게 보이면 세상은 적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적게 보이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강하고 국가를 경고한 믿음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만나고 은혜 받고 난 문제는 현재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무섭지 않습니다 문제가 눈에 쏙 들어와 버려요 아무것도 하지요 별것 아닌가 담대하고 어디서 영적의 힘이 섰는지 이 기쁨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일합니다 눈에 쏙 들어오면 이래요 아무것도 안 이마 아무것도 아니야 자 더 우리 밥이다 이렇게 밥 먹으면 소화되면 돼요 그거 설사에서 문제예요 성례 역사에 넘은 천사가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뭘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실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실 바라보고 기도하시라 겁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성계에 그대로 남은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를 나가서 무료로 나소서 그러면 오라 오라는 약속의 말씀이 네 말이에요 오라는 그 말씀 없이 받아들여가면 빠져 죽습니다 오라 그때 그 시간에 주님 오라는 그 말씀은 책임지겠다는 거 야 베드로 대단해요 그 오라는 말 믿고 그대로 걸어가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무료로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냐고요 안 빠진다니까요 수영은 아니냐니까요 그냥 걸어갔어요 걸어가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오라 했으면 오라 하신 그분이 물 빠지게 되냐고 책임지셔요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가버리면 그대로 무료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확 불었어요 바람과 파도 왜 부르냐고 말하지 마세요 인생산에 어차피 바람과 파도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볼 수는 있죠 무서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서웁니까 왜 바람과 파도 앞에 무서워 벌벌 뜨십니까 무서움증 있는 순간 영적으로 영의 사람 혼의 사람 무서워 두려워 두려움은 그대로 빠져요 아예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서운 순간에 빠지냐고요 영적 비밀 여기가 있어요 왜 무서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그대로 빠져버렸어요 오늘 이 에레미야 감옥에 갇힌 상황같이 내 인생의 환경이 어려움을 주고 아 내일 곧 죽을 것 같아 정말 희망이 없어요 아 오후 5시에 은행시간 마감이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두려움 계속 기도하면 차라리 보도나서 더 좋을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됐는데 왜 염려하시냐고 왜 두려우시냐고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두려움은 빠져가요 믿음과 반대예요 근데 주여 구원할 수가 보니까 건들이시잖아요 자 오늘 주여 구원할 수가 우리 기도예요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있으신 최고의 축복특권이 뭐예요 기도예요 왜 기도가? 키 열쇠이기 때문에 열쇠 여러분 아파트를 전국 크게 분양해놨는데 키가 있는데 아 들어가 따뜻히 자야 된대요 아 그거 키를 열지도 못하고 밖에서 덜덜 뜨고 아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네 바보 같은 사람인데 누가 바보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열쇠 키를 줬는데 예수 이름에 키를 줬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과 기도가 키워요 어디 가게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히브리스 사상심을 줘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극율화심을 받고 불쌍히 받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요 저녁 오후에 또 떼떼다 오늘 은혜가 또 있어 그때 그때 은혜 또 주셔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호자가 뭘 은혜의 보호자예요? 아니 천국에 있는데 내가 보좌가 안 보이구만 은혜의 보호자가 뭐냐면 예수의 휘장상에서 다 이뤘다 그래서 성수와 전수와 휘장이 위로부터 딱 찢어졌어요 그 속가족이 어떻게 찢어집니까? 새로 산 길을 냈어요 지금도 캐토릭은요 그 안 찢어져서 미사하고 앉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면 되는데 믿음과 기도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는 거예요 바디묘가 소경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소경 불쌍하지요? 그 단계가 거지였어요 소경에다 거지인데 바디묘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이상 예수여 나를 불쌍해서 다 막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를 지르고 지금 같은 경우는 통성기도 부리지는기도 한 거예요 이 거지야 소경아 잠잠해 내가 같은 쓰리 같은 인간 예수님 만날 시간 없어? 그래? 딱 뒤가 죽어버렸어요? 아니요 더 꺼져요 다야야 할 시간 막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기도는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딱 멈췄어요 기도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기만 해요 오라 겉옷을 번지고 던져버렸어요 이 겉옷 던졌다는 의미가 이 거지 옷이 그거 입고 있어야 누가 한 푼 주거든요 근데 이제 눈 뜬다 확신이 오니까 겉옷 필요 없어요 던져요 믿음으로 하래 뭘 하냐 보기 원하냐 니 믿음대로 될지 알아 믿음대로 돼 그래서 바로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시행한다고 했더라고 대통령이 결제 올려 내가 결제해 줄게 대통령이 결제 올려고 했으면 소리 올린 것은 형식이에요 그건 이미 주님이 내가 시행한대요 아버지도 아니고 내 이름은 내가 시행한대요 내가 시행한대요 믿고 받은 줄로 믿더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당장 오늘 당장 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뭐 어쩐다 이게 이게 언제 줄지는 몰라 근데 이게 사인이 와요 아 기도하라 내가 듣고 있다 그 말이 그러면 그 기도가 좀 많이 해라 그 말이거든요 더 계속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에서 보면 이 내용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새해 일에 금식했어요 자 그래 금식하는데 나라민족과 미래에 대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먼저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 먼저 만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 예수의 등에 예수님 주님을 먼저 만나야죠 주님을 어떻게 만난가 다니엘서 10장 5절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요 다니엘서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의 세마폿을 입었고 예수님은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먼깃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화 같고 그의 말소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우리 예수님 모셔버렸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예수님 돈 갖고 왔습니까 축복 형통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요 예수님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은혜는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주셔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는 한 10년 전에 서울을 갔는데 어느 여자 목사는 전국 여자 목회자 회장 정도면 좀 그런 분이 다 아 그분이 신령하다는 소문이 나는 하나님의 글 들어요 저 박 목사는 나보다 더 부흥을 더 좋아한다는 나한테 뭔만 알았어요 내가 아 맞습니다 저는 부흥 만든다면요 어떻게 좀 큰 게 한번 이루려고 얼마나 누구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요 제가 부흥 부흥 많이 바꿔줘요 예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원할 음성은 들었어요 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마음 갖고 변화되고 거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서가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뭐라 그런가 야 네가 기도할 때의 첫날 들었어 그런데 바사국군 사단의 권세들이 막았어 왜 바사국? 바사 나라였거든요 이 대한민국 공중에 영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겨야 돼요 네가 계속 기도하니까 네가 천사장 보내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노라 기도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박효진 장관님의 내 간중 대푸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성령의 불받고 은혜를 받고 예배 마치고 집에 딱 가는데 도로에서 오토바이 딱 갑자기 캄캄했어요 사고 날 적은 딱 써봤는데 캄캄한 순간 영이 딱 이랬는데 하늘에 영이 열렸는데요 이야 무시무시한 어둠의 악한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하나 둘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공중에 꽉 악한 영들을 꽉 차버렸어요 마치 시골에 송살때 있잖아요 송살때 박힐 때도 막 날아다니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시무시 악한 영들이 영이 열렸고 딱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초등학교 5,6년 정도 된 아이들이 3명 가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이 악한 귀신들이 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완전히 막 엄청난 공격해서 막 그 아이의 수많은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더래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한 아이는요 못 들어가요 그 아이는요 이 금빛 빛이 딱 쌓고 있어요 빛이 그래가지고 그 악한 영이 들어오려고 하면 믹서기에 사과 안 하면 돌아버듯이 다 막아버렸어요 악령이 찬 칼로 막 공격하는 순간 착착착착 청하고 그 빛이 화면이 그 아이를 감싸고 있는데 딱 또 뭐 보이냐면 그 아이의 부모가 목사님이 그의 일을 계속 기도해주고 있더래 기도한 모습을 보이더래요 여러분이요 내가 내 자녀를 기도하면 성령의 빛이 은혜가 다 감싸주고 다 막아버려요 근데 기도하려면 바로 공격받아갖고 그래서 음란에 빠지고 모든 컴퓨터에 빠지고 지약에 빠지고 막 세상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대로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자 근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이 빛에 있는 아이는 어디로 가면 꼭 GPS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보호해 그러면서 주님 뭘 보이냐면 기도통을 보이더래요 기도통 우리 기도가 언어고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에 전부 우리 기도가 쌓이더래 전부 쌓여 근데 어떤 기도는 또 이 그대로 올라가는지 못하고 1m 놓고 피식 피식 다 빗나가버려요 왜? 악한 형들이 막 공격하니까 그대로 못 올라가 내가 딱 꺼져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안타깝게 올라가지 뭐든지 아십니까? 중험보는 기도 중험보는 기도 다 공격하니까 다 분산시켜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사라져 근데 어떤 기도는요 그대로 빗으로 차악 올라가게 되는데 막 보호자가 올라가는데 그것들도 계속 방해를 창칼을 막 마귀가 막는데 막아봐야 착착착착 해갖고 전부 꺾어져 창칼이 다 꺾어져 너무 강한 쓰인 빛이 올라가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그리고 기도가 좀 CD처럼 착한 번 쌓여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통을 보여주는데 전부 쌓인 것이 한꺼번에 응답이 무한의 우레처럼 떨어져 마치 우리가 수증기 있죠 바다에 수증기 올라가고 빗물이 오듯이 여러분 올라가면 더욱 수증기 크게 내려와야 돼 수증기가 적게 올라가는데 무슨 비가 오겠냐고요 제가 그 관중을 들으면서 제 경우 한번 비교해봤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인인데 저에게 오래전에 이런 걸 보여줘요 한 번은 네 머리카락이 기도다 음성을 들리면서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황금머리카락이 돼가지고 휙 날아가고 번쩍이 보니까 황금마리로 바꿔줘요 근데 한 40마리 50마리 말이 생겼어요 이 땅의 말은 아니에요 좀 이상한 얘기로 들려요 그냥 믿음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회석상 그래 또 말 잘못하면 머리카락의 기도가 머리카락의 숫자라 이게 많은 기도구만 니 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 많은 기도가 그대로 황금말로 천군 천사로 온다 도와준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 이게 사인이 중요하지 머리카락의 기도가 머리카락처럼 많은 기도 여러분이 기도 그냥 하더라도 내가 기도한 거 절대 흩어지지 않아요 전부 여러분이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기도가 인생을 만들고 기도대로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냐 부르지 않는 기도인데 주님을 찾고 한 것이 뭐냐면 주님 이거 해결해주세요 보다도 주님이 사랑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건 감사해요 지금 함께 감사해요 내 기도 드린 건 감사하고 주님과 소곤소곤 사랑의 교절 좀 하세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받은 내가 너무 많고 감사해요 내가 주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데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하고 전도하지도 모르고 찾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봉사하지도 못했어요 앞으로 회개하고 더 잘할게 그런 기도 좀 해야 돼 주신 것도 놔두고 그냥 더 달라고 그런 마음 좋아하시겠냐고요 많이 줬잖아 더 성교하고 흥금하고 그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소곤소곤의 사랑의 교제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나라로 보는 가정을 보고 우리 기도할 때예요 예림이 아이가 2장 19에 이렇게 말해요 초저녁에 일어나 불을 질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서 물 쏟듯 할지어다 물 쏟아 물을 쏟아 막 빡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기에서 줄인 기자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줄을 향해서 손을 들지어다 네가 북한에 죽어갖고 굶어죽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애통하고 기도하고요 불을 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었더라고요 내가 말씀 벗어나야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졌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 야 뭐라는가 앞으로 이 우로가 있잖아 네 말이 없으면 그래서 비가 안 온다 다 말이라고 그 다음에 너 아왕이 네 몸 보이라 그래요 그 말씀 붙잡고 가요 근데 바로 그냥 비가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 시내 깔아가요 그래가지고 까마귀가 가져다 준 거 먹고 숨어서 그래서 주의 중은 그리 시내 깔아 숨어있는 기간이 필요해 그저 나를 드러내지 말고 몰래 시내 깔아 숨어서 기도 좀 많이 해 그러고 나서 이제 밀가루 기름 그 사건에서 이 사르다 과부 그 집에서 또 기적을 체험하고 그 과정이 한순간에 불이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게만 계속 기도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데 드디어 거기서 850대 1과 혈투가 버렸어요 송아리에 각을 떠넣고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야 여호가 하나님이다 한순간에 전 국가적인 회개를 이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불이 떨어진 다음에 그 거짓은 자 850불 기소 시내 깔아 있어 목을 쳐 죽여 목을 쳐 죽여 그 사단의 모습을 깨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가 피달라고 근데 이 구름장이 떠오를 때까지 7번 기도해요 그건 7번 완전 수요 카악 호개를 이 무릎 사이에 넣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구름장 하나 딱 떠오르니까요 이야 그거의 싸인이에요 오늘 또 구름장을 대는 보고 우리 교회의 언약을 기도하고 구름장 보고 구름장 올 때까지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니까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건가 이 엘리아가 정말로 정말로 한국교를 받아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사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시간씩 기도하고 내 남편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냥 악한 형이 막 공격하는데 내 자식이 기도하니까 은혜의 빛이 금빛이 완전히 둘러싸여서 보호해서 정군수단을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잠자고 누우시겠어요 악한 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생명대사 기도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군 성령 하나님 나를 반지소서 사과목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을 흔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지소서 죄악의 어둠소 헤매드는 우릴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없는 것 태워주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지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지소서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사람처럼 불처럼 성령이로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사람처럼 불처럼 성령이로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사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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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빛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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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소서 이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이마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냥이 오니 마소서 성냥이 오니 마소서 성냥이 오니 마소서 성냥이 오니 마소서 성냥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인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냥이 오니 마소서 성냥이 오니 마소서 성냥이 오니 마소서 성냥이 오니 마소서 성냥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인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냥이 오니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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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일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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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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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풀립처럼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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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인마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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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소서 인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른 이곳에 인마소서 바람처럼 부르처럼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여 일하소서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소서 지금 이곳에 일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일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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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하나님이시여 지는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부르셔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는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부르셔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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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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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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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일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 성령이여 일하소 성령이여 일하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